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 무국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양식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원서 28장 19절로 20절, 잠원서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에 대하여,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신조어 가운데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끌.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영끌이란 단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집값이 갑작스럽게 오르다 보니 직장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해도 더 이상 자기 명의로 집 한 채를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이 금융권에서 많은 빚을 떠안으면서도 집을 다소 무리하게 구입하게 되었죠. 바로 그렇게라도 해야 집을 살 수 있으며 또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렇게 함으로 20, 30대들이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 주변에서 듣곤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허탈해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청년들의 소원이 있다 그래요.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의 꿈이 집을 사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렇듯 집값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기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도록 하고 또 노동을 하지 않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기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사람들은 점점 일하기는 싫어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자리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야단이고 편한 일자리는 경쟁이 심해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죠. 물론 이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이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자문기자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피팜이 많으리라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자문서 28장 28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주해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볼 수 있고 방탕을 따르는 자를 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피팜이 많아질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탕한 자가 아니라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피팜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실제 방탕한 자가 궁피팜이 된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방탕을 따르는 자가 궁피팜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점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하지 않고 놀고 쉬는 분위기로 변해가기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기 위함이죠. 즉, 열심히 일하지 않고 방탕한 사람을 따르려는 분위기로 사회가 자꾸 흘러가기에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해주면서 솔로몬은 단순히 궁피패지는 정도가 아니라 궁피팜조차도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따라서 성적은 분명하게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자, 이제 20절을 볼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솔로몬은 의인을 충성된 자로 악인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과연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권, 로또, 가상화폐, 경마, 경륜, 카지노, 도박 등등등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몰리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행성을 조장하는 산업은 별 타격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기웃기웃 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몽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노동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과 여자에게 각각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아담에게는 다 한 것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일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아담은 첫사람이기에 인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게 우리 인간은 땀을 흘리는 대가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의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대치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몽 기자인 솔로몬은 이런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해주고 있는데요. 자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즉 재물의 눈먼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경고죠. 그렇게 되면 빈궁이 찾아와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신자인 우리는 재물 그 자체도 중시해야 하겠지만 재물을 어떻게 해서 벌어야 할지 즉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어야만 할지 그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제부터 주의 권속인 우리들 모두 모든 부가 다 축복은 아님을 깨닫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세상의 풍조인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쫓는 신자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시간을 아끼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성성성성성성성성경 zone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성성성성 아멘